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꼽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핵심 조치들이 빠졌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증시가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제거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섭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일본 증시 정말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란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연초에 주가가 떨어진 문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부에서는 경제 침체 시그널이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 11월, 12월 많이 올랐으니까 기술적 조정이다. 그리고 과다한 금리이나 기대이나 있다는 숙취현상, 행업현상이다.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돋보이는 게 일본 증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가 거침없이 올라가는 데에는 많은 시청자분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빠르면 이달 중에 니케이지수가 4만 선이 돌파할 것이다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소수론이 아닙니다. 지배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정전의 최고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9년 10월, 12월 29일 이때가 정전 최고치인데요. 이때 정전 최고치가 3만 8,915구동이요. 이것만 깨달아도 일본이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1989년 이후에 일본 증시가 정전 최고치를 기록한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면 1억 원인 30년을 탈피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1억 원인 34년을 탈피한 것이다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를 보이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번 주에 내일 일본인행 회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지금 3만 6천 선까지 넘은 상태이다 아니겠습니까? 장중한 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이것도 조만간 깨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경제 실상이 반영하는 것이 주가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 1%에 머무른 상태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을 낮게 볼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 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체로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1% 내외라고 보고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경제는 받쳐지지 못한다. 뭐에 의해할까 하는 측면에서 일부의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아베파를 비롯해서 일본의 자민당 내각에서는 뒤늦게 아베노미스의 효과다.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아베노미스의 효과는 경제를 끌어올리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물론 사실 나중에 주가가 반영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마드 고이치 이렇게 예일대 교수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사실 아베노미스는 경제가 회복돼야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최근에 일본 증시가 자민당이 아베파를 중심으로 해서 궁지에 몰리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뒤늦게 아베노미스의 효과다. 이렇게 본 스컨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일본 증시의 상승 배경 더더욱 궁금해지는데 특별히 다른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네. 일본 증권당국의 오랜만에 좋은 정책입니다.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그러면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이 붙이기 있다 보니까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입니다. 이 대책이 주요이기 때문에 일본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주가 수익 PER이든가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주가 장부상 가격 PBR 기준으로 일본 증시는 한국 증시와 함께 상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저폐가 된 것은 정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있는 것을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PER이 났다 PBR이 났다 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요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기득권층의 카르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자 이런 개혁 조치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발판이 됐던 것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 우리 사실 일본의 이렇게 낮게 평가받은 것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본인들도 굉장히 투자 수익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사점 매각이라든가 자사점 매입이라든가 배당률 제거라든가 지배구조 개선 같은 이런 것이 행동주의 펀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이런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개혁은 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해외에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하는 요구가 그러면 딱 해서 일본 증권당국에서는 개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재편 디스카운트 대책은 사실 일종의 내부에서 개혁이 어려운 부분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를 들어서 개혁을 빌미를 삼다 해서 우리가 경제에서 개혁 조치 보면 내부적으로 어려울 때는 카드 테러에서 어려울 때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걸 개혁 조치하는 것을 엑스널 시악스러피라 해서 외부 충격요법입니다. 전형적으로는 외부 충격요법에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일본 증시의 상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손발이 잘 맞아야지 효과적일 텐데요. 일본 증권당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요? 네. 사실은 모든 정책은 타이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 여건이 따르지 않으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재편 디스카운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냐. 지금 정책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행동지휘펀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발이 맞다 보니까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이 4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월에 버펫이 일본의 5대 상사주를 사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PBR이 1 밑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PBR을 1 이상 끌어올려라 하는 입장인데요. 자막을 좀 너무 빨리 간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기 때문에 자막을 보고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전 자막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해당 PBR이 1 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점 매입해라. 특히 배당률을 제고해라. 배당률을 제고해라. 지배구조 개선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1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시키겠다. 굉장히 큰 거죠. 상장을 폐지시키겠다. 하다 보니까 절체절명에 있는 해당 경고조치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PBR을 1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주가 장부상각이 1 이상 됐다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친김에 일본 증권당계에서는 소액투자비가세제도. 이건 아마 시청자님이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에서 ISA, 우리의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기관도 연장시키고 금액 들어갈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가고 감세 조치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감세 조치를 정책당국에서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부의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NISA를 비롯해서 증시와 관련된 세제를 정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증시와 관련된 세제가 굉장히 일본의 재팬 디스카운트에 가장 원인이 되었거든요. 이걸 감세시키니까 재팬 디스카운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가치투자의 자린, 가치투자는 뭐냐. 밸류가 있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저 가치주자, 저포다. 이게 이제 이걸 사두면 사실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투자의 자린인 워렌법의 입장에서는 이분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일본의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있을 때 일본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했던 워렌법의 벅세 해소가 일본의 가장 지금 접변가되어 있던 것이 5대 상사주거든요. 이걸 5대 상사주에서 주기차게 일본 주식을 매입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작년 4월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워렌법의 주식을 사라 할 때 샀으면 버크스 해소 같은 경우는 국별 투자 수익에서 보면 일본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 이 대목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워렌법의 모습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본 증권당국의 증시 부양책, 결국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을 확실하게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일본의 4월에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상 아주 젊었다를 보이됐습니다. 작년에 3월에 양해대회를 통해서 그 이전에 2022년 10월에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사실상 양해대, 정의협에서 확정시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서부터 중국에서 자금 이탈이 됐는데 자금 이탈 성격이 상당히 빨랐지 않습니까? 자금 이탈 성격이 빠른 상태에서 일본의 재팬 코리아 해소 대책이 딱 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편으로서는 알타세아의 대표적인 국가 인도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인도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이 많이 들어갔지만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증시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달러 계좌금 해서 선진국 자금이거든요. 자금의 매치상 보면 아직도 개도국인 인도보다는 선진국으로 대체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이 맞물려서 결국 삼박자가 다쳐지니까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중국 자금이 들어와. 그다음에 투자의 달인인 워렛 버펫이 주식을 사. 그리고 일본 정책 단계에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이 나와. 삼박자가 되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썩 산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일본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일본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움직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금융이 실물보다 앞설 때는 사실 주가는 경제 실상이 반응되는 얼굴이 아니라 금융구원에서 경제를 끌어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의 일본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하는 이 점도 한국 경제의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는 최상무 부총리께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뭐냐. 주가가 상승하죠.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 대본다 뭐냐.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주가 소득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민간 저축률이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높은 6%, 7%이다 보니까 결국 세이빙 스페로덕스에서 소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저축분이 증시로 가는 거죠. 민간 저축분이 주식으로 가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주가 순위가 되니까 작년부터 보면 얼뜩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민간 저축분이 지금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 자금으로 들어간다. 증시가 활성화되는 건 기업의 설비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득이 많이 증가하죠. 웰스펙트죠. 그런데 이건 임금 소득 대비해서 주식 상승에 따라서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 소득은 내가 밤 새벽 2일서부터 나와서 한국경제TV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 것과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돈을 번 소득은 똑같습니다. 사실 주가의 상승에 따른 것은 약간의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주식지원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넣습니다. 약간의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보면 Y분의 S, 소비 성향이 임금 소득보다 주식 상승, 부동산 상승에 따라서는 소득이 이 소비 성향이 높은 상태거든요. 이것이 사실 소비가 되니까 일본 경제 상승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민간 조축품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기업의 설비처럼 들어가는 이런 쪽의 마중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웰스펙트에서 민간 소비가 증대돼서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웰스펙트 부분엔 감세를 하는 것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 네거티브 세이빙스 텍스의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가 부의 저축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최상무 부총리께 연도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 정책은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감세하는 것과 재산세를 감소했습니다는 지금은 금융이 실물을 이렇게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세제를 감세시키는 것이 감세과가 가장 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세는 소득세를 감세시키고 재산세를 감세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 수사에 있습니다는 금융이 실물을 주도할 때는 주식과 관련된 감세 조치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왜 그러냐? 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감세들, 일단은 감세했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죠. 세금의 가처분, 이게 소득대책효과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세하면 주식의 기대수익이 높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축분이, 저축활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게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거든요. 그래서 소득대책과의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감세 방안에서 소득세 감세, 재산세 감세보다도 가장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가 증시 관련된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보겠습니다. 1980년대 스틱플레이션의 소위 레이거노믹스와 통칭되는 감세 정책, 아스라엘프의 감세 정책은 주로 소득세약, 재산세입니다. 그 감세 대상이? 그런데 지금은 뉴 서프라이사이드 이코노믹스다 하는 신공급 증시 경제학은 바로 증시와 관련된 감세를 중점하는 것이 과거 1980년대와 레이거노믹스와 다른 점이다. 꼭 좀 우리에서 보면 증시 관련된 이렇게 정책을 감세를 시켜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야당 연태들은 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치적을 띄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를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작년 11월 이후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뒤늦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일본보다는 개혁을 좀 빨리 하지 않느냐. 일본의 개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느린 듯이한 이런 거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느리긴 하지만 일본보다 빠르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 그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늦게나마 작년 11월부터 우리는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과 같이 연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같이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의 목적이라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아주 스타트를 끊었던 것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런 부분이죠. 지금 여러 가지 좀 질의 부지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권 차원에서 방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주지 양도세 50억으로 완화하는 문제죠. 이건 연말에 연말 효과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좋은데요. 대주지 양도세 50억으로 완화시키더라도 증시 관련된 감세 정책을 뒤따라오지 않으면 이 정책은 반감됩니다. 그 다음이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금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하는 문제고 지난주에 상속세 완화 부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종합관리 계좌, IS 계좌에 기간 연장시키고 금액을 지키고 실제로 감세를 시키는 이런 정책이 일련의 정책으로 쭉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정책은 앞선 말씀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요. 지금 외국 자본이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서든 스탑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 좀 일본에 비해서는 늦긴 했지만 우리의 외국인 자금이 지금 서든 스탑 조짐이 갑작스럽게 유입되다가 빠질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적절했다는 것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지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가 연일 박혀서 제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 때 이거 가지고 어디다 내놓습니까? 1%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경호 부총리 계실 때 상저하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 1%인데 이거 가지고 어디를 내미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물가를 잡겠다고 거기에 매파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정책 수단에 대한 거대당이 딱 틀어막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쉽게 쉽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국가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입장에는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정책 수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3의 정책 수단이 뭐는가?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거죠.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게 뭔데? 주가 상승하다. 그렇죠. 주가 상승한다. 그러면 웰스펙트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에 의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사르면 기업들이 자금 저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은 건전한 재택에 국민 경제 3년 등급이 선수랑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재정과 통화 정책 자꾸 정책 여건만 따집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주식 주식해서 지금 금융과 실물이 3대 1 정도 높을 때 3대 1 정도 높을 때는 금융이 리딩 인더스트리다. 실물 경제 파일로링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그러면 금융 부분을 잘 조정해 있죠. 금융 부분을 조정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사실 제3의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뒤늦긴 하지만 우리 성장률 제거시키는 데도 아주 좋은 정책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 그리고 세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부자 감세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부분에서 상속세라든가 감면시키면 금세 감세면 대체 투자 수단이 있느냐. 그렇죠. 대체 투자 수단이 있느냐. 새로운 수단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우리나라의 세율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전부들 세율이 높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세율이 높다고 하면 홍영코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세율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율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세율은 모든 면에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서레퍼상 이거는 비표진제에 속하거든요. 세율과 그다음에 정부의 세수 간의 반별의 관계입니다. 낮춰줘야죠. 낮춰줘야죠. 그래야 경기도 부양되고 증시도 부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현행 세수를 그대로 유지해보자. 우리가 지금 감세 조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세수가 줄어들 것인가. 대체 수단을 마련한다면 현행 세율에서 대체 수단을 하면 그거는 뭐냐? 항목만 바꾸는 거죠. 세율 부담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감세 감세 우려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5배가 높습니다. 우리의 국가 채무 GDP에서 50%뿐이 안 됩니다. 일본은 27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재팬 이렇게 디스카운트 대책을 감세 조치를 당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주가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사실은 감세에 따라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기울을 고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통적으로 이론적 그렇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대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을지 정책 건의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이윤을 낳으면 주주년 때 돌려줘야 됩니다. 자본주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주 환원율은 터무니없이 낮겠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걸 좀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주 환원율은 29%로 불가합니다. 이 수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은 92%입니다. 기업의 수익이 나면 전북 주주한테 돌려줍니다. 선진국 평균은 68%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계도급 평균의 37%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수화점 매입되어 있습니다만 배당률을 정기금리, 정기금리다 정규의 2배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주관리를 보호하기엔 법적 장치가 넘어였습니다. 주주관리를 법적 장치고다 보니까 지배구조 오너들이 전액을 부리는 거죠. 이익이 났는데 안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터널링이거든요. 터널링이 뭐냐 하면 오너와 같은 지배구조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여러 형태로 불을 이전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합병배를 외국에서 상장합니다. 외국에서 상장해서 결국은 지배구조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챙기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을 좀 극복해서 이렇게 기업이 이윤이 나면 주주들이 우선해서 돌려줘야 된다. 주주 환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제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제가 나온 상태에서 증권 관련해서 거래세 있죠. 종합소득세 있죠. 금융종합투자소득이 있다. 여러 가지 세일이 겹쳐있으니까 이중산 누더기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좀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돈은 단일화해야 되지 뭐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뒷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증시정책과 관련되어 있으신 이런 분인데요. 여기 체험만 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CEO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안상이라든가 금중산업발전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자본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인데요. 가장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경륜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많습니다. 제도교판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좀 정책당국자들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한계 증시발전을 위해서 정책당국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좀 받아들여서 책상머리에 있는 대학 교수만 아니고 오랫동안 경륜 한계 자본시장을 이끌어있던 측면에서 보면 각종 뭐냐 결함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좀 수용해서 뭐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대책이 나올 때 진짜 이 대책의 효과가 나와서 주주들한테 개인 투자한테 이익을 소득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한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경륜이 있으신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이렇게 디파체보는 좋은 세제개편이라든가 그 이외의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계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학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